자 그럼 이제 공연을 이끌어주실 우디 앙상블과 함께 친구를 잃은 슬픔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는 무스르키가 여러분 함께 되어주시겠어요? 전람회의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전람회의 여러분 모두들 이번 곡은 프랑스 중부의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리모주 시장에서 상인들과 여자들이 떠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앞의 곡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곡에서는 시장 상인과 여자들의 수타와 말다툼을 아주 밝고 가볍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기에서 호른이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 선율을 연주하면 더 싸게 사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플루과 그리고 클라린의 소통에 뒤를 잇습니다. 악기에서 호른이 얼른 오세요 악기에서 호른이 얼른 오세요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는 선율을 연주합니다. 악기에서 호른이 압니다. 악기에서 호른이 얼른 오세요. 악기에서 호른이 얼른 오세요 이렇게 화하지압니다. 악기에서 호른이 얼른 오세요. 마지막으로 무스르그스키는 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친구여, 친구께서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게 자네의 꿈을 내가 음악으로 이루었네 내 마음으로 이루었네 내 마음으로 이루었네 내 마음으로 이루었네 감사합니다.